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정도가 있다. 투자의 정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투자의 정도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투자의 정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창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008이 김도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전문가님 김도준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설을 또 맞이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이제 설이 이제 다가오죠. 바로.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주문해서 제가 꺼내겠습니다. 요거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 30년 기법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100여 가지가 넘는 제 기법 중에서 특별히 그렇죠. 우리 초주린이 분들도 그렇죠. 주식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지 안해요. 아주 쉬운 기법이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 기한 손님이 오면 내어드리는 와인 같은 장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상승하는 장에 좋은 기법이 있는가 하면은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 들어갈 기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장 상황에 맞춰서 또는 종목 상황에 맞춰서 공량할 수 있는 기법을 금색식과 함께 이번에 추춤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을 맞이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usb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투자의 정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주식 투자 우리가 투자의 정도 이야기하는데 투자의 정도가 뭐죠? 바른 길 우리가 바른 길이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에서 바른 길은 과연 뭘까요? 김도준 전문가님을 따라가는 일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렇죠. 우민이 현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도는 결국은 수익이죠. 그렇죠? 그 수익을 어떻게 어렵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면 주식시장 너무 편하다는 걸 아시게 될까요? 자 그래요. 왜 주식 투자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 저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주식 투자 말고 다른 데 안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이미? 그렇죠. 물 건너갔다 해도 간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참 중요하고 특히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 희망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1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남은 생을 자식에게 기댄다는 것은 아주 희망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패션 하나만 봐도 달라요. 아들하고 사는 주변에 있는 70대 이후에 대신 우리 형님 누나들 가만히 보면 특히 우리 누나, 할머니들 보면 패션이요. 아들하고 사는 분들은 다 몸빼 패션이에요. 그게 대부분. 거기에다가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 퍼머 머리를 대부분 하고요. 특징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하고 사는 우리 누나들, 우리 할머니들 보면 머리 패션 웨이브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옷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최신 패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100세 시대는 부부 사이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왼수라고 생각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동지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렇죠? 3, 40년을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남편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편 혼을 많이 냈잖아요, 남자분들. 남성동지 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성동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 친구 중에 40대의 머리가 날아가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감을,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동창회를 가, 자기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창회를 갔대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우 세상에 60 넘었는데 동창들 갔는데 남자애들이 왜 그리 다 머리 숱이 그렇게 많아? 나 깝깝해서 그냥 혼나서 빨리 나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냐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확 튀고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 나 진짜 내가 이런 기분을 산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당신은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동지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이만큼 남자한테 길을 살려줍니다. 요즘 남편들 기죽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드라마 보고 눈물을 쫙쫙 흘리고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예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완전 소리도 잘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정들 잘 하시면서 가시자고요. 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죠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슨 투자를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바로 주식 투자 이야기죠 자 워렌 버핏의 투자의 비밀을 계속해서 우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워렌 버핏의 투자의 비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하더라 그래서 이 복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무슨 이야기하냐 스노볼 이펙트 눈동이 효과 이야기하면서 인디안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왜 이게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러죠 예 칼대 불가사이라는 이야기까지 쓰면서 복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리를 강가하고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스노볼 복리로 한다 이거는 완전히 상황 방향이 전환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대박을 쫓아가던 생각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스노볼 이펙트 눈동이 효과죠. 찬 정상에서 주먹 많은 눈동이 하나 굴렸는데 중턱주 보면 눈 사태를 일으키만큼 큰. 눈 사태를 일으키만큼 큰 덩어리가 되죠 바로 그게 복리입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랜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는데 뭐로 한다고 눈동이 효과를 노리는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벚꽃 회수에 주주도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요 백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복리라는 이 책에서도 나와 있죠. 자 일위가 복리네요 맞습니까 네 백년간입니다 백년간 일위 이 위 채권 부동산. 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사위가 주식인데. 이 사위인 주식과 일위인. 복리를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겠다 이건 대단한 발상이고 발상의 새로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쫓아서 투자했던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이미 대박을 이루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 운영 복리 효과죠. 자 그래서 어 72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복리 투자를 하시려면은 뭡니까 자 내가 복리율로 뭔가를 투자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을 예. 바로 칠십 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프로짜리 상품이 없어요 요즘 복리 상품 없죠 찾아봐도 없어요 건하고 싶어요 있으면은. 그런데 없다 말이죠 자. 칠십 위로 나눠보니까 십팔이 나오네요 그래서 십팔 년이 걸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십팔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두 배 되는 시점인데. 그다음부터는 눈등이처럼 크게 굴러가기는 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는 상황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빠바방. 자 하루에 1%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전설적인 투자가 세계적으로 수익률이 오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 프로입니다 일 프로면은 이백 거래만 해도 이백 프로예요 이런 상품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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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칠십이 계산했더니 영 점 삼십 년 삼 개월에서 사 개월이면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복리 투자하겠다 이거죠. 뭐로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복리 투자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원금에. 이자 조금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금에 이자가 아니고 우리는 수익률이죠 조금 더 커지겠네요 자 원금이 커질 겁니다 수익률도 커질 겁니다 비례하네요 그래서 눈동이처럼 굴러갈 거예요. 바로 이게 복리 투자죠 기가 막히죠 자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는 숫자에 밝아지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숫자가 밝아지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백만 원 밖에 없어 시드가 그러면은 하루에 매일 3% 김사부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3% 노란톡방에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드리고 있는 3%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200그레일 동안 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으로 매일 3% 200그레인 계산기 복리 계산기를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했더니 얼마에요 3억 6천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세간에 하제가 되고 있는 3억 6천 9백만 원이란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리 계산기를 가지고서 확실하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구나 아시게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노리면서 들어왔던 개미들은 깡통을 찬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 한 바퀴 반을 줄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도를 조금만 달리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증명돼야 되는데 그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진리가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겁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뭐죠. 원금을 잃지 말라 그렇죠 원금을 잃지 말라 그 정도면 좋겠는데 두 번째 원칙은 뭐죠. 첫 번째 원칙 끌고 수 알아.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아니고 원금을 잃는 투자는 하지 않겠다 무슨 나폴로용도 아니고만 내 사전에는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예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고 원금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는 게 워렌 버핏인데 기가 막힌 소리죠 왜. 그런데 아니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은행에 넣어놓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경청 동지할 노릇이죠. 아니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몇 프로인데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그런 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좌가 지금 30% 50% 상관없습니다. 김사부 만나면 김사부는 원금 복구의 달인이죠. 자 그래요. 원금을 잃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세력이기 때문이죠. 아니 세력이라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워렌 버핏은 버커스 헬스웨이 회장입니다. 그렇죠. 투자 전문 회사고 이 회사는 보험사 재보험사를 끼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의 큰 손이고 시장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잃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력은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잠깐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왜 고수는 하루에 1%에서 3%를 만족하는지 저도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가 하고 그다음에 10%가 있고요 그다음에 30%가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1 2. 3.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1 2 3 중에서 리스크가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3번이요. 3번 맞습니다. 30% 리스크를 1 2에 비교하면 프로테이지는 배 이상이지만 리스크는 한 3배 아니 5배 정도 됩니다. 아 이게 1에 비하면 거의 한 30% 30배 이상의 위 리스크가 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고수들이 1%에서 3% 만족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렇죠. 내가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뭡니까 세력은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고 김사와 함께 바로 세력 노름하는 거죠. 추익 투자가 세력 노름이라고 아니고 세력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이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잃지 않는 투자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잃지 않는 매매법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주는 종목도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15 김도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설 선물 특집으로 이 USB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워렌 버핏의 세력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력을 알 수 있을지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력을 알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전에 고민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뭡니까? 요즘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금양. 금양을 제 김사부의 기법 차트로 가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드리고 여러분이 왜 이런 종목에 물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세요. 그래서 김사부하고 같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식 IQ가 굉장히 내가 업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금양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천전지 저 관련주로서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깊은 시름을 빠뜨리게 만든 바로 금양입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700%대 상승을 한 그리고 깊은 조정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금양이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잘 보세요.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일파, 이파, 삼파, 사파, 오파. 엘리어 파동이 기본 파동이죠. 그죠? 오파동하고 그다음에 A파, B파, C파 설거지까지 하고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양. 그래서 이게 재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라는 자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서 같이 가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소문이 언제 나느냐. 1파, 2파, 3파. 이 정도부터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어디에 들어간지. 이 고점으로 자꾸만 들어가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지나가는 양이도 금양합니다. 금양해요. 그러니까 먹먹 이러는데 강아지가 먹먹 하는데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 금양, 금양.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손자도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금양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방송에서는 다 날립니다. 이럴 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가면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래도 이때도 손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내가 물렸으면 여기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는 자리. 보통 이 파동은 50%까지 상승해 줍니다. 바로 A파, B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물렸다면 50%였다면 여기 50%에 매수를 해서 본전 가게에 빠져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죽 빠지고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갔는데 240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심각한 상태인데. 김사부가 엘리어 파동을 가지고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의 제가 어떻게 보면 연구소 소장이라 할 정도로 볼린저 밴드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서 제가 선을 꺼드렸어요. 선 하나, 두 개, 세 개. 이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그래서 제가 대포기법, 대포기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기법은 다 드리니까. 자, 중요한 건 밑에 선을 하나 제가 꺼놨죠. 중심선 꺼놨죠. 한번 보세요. 좀 더 집중해서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길래 선을 꺼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얘가 그동안 그렇게 하락하다가 보세요. 보입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지를 딱 받고 올라와주네. 여기가 뭐냐? 대물포기법의 하단산에 올라오는 25% 선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줘요, 지금. 그래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급등시켜주고 그리고 은봉이 나왔지만 중심선을 꺼놨는데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가준다면 241선까지는 한 번 더 힘을 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이 자리 이 선 은봉의 중심선, 장대의 은봉의 중심선 위로 올라와준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이것이 천 고쯤을 맞던 1700%짜리까지 다시 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은 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종목에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이 종목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아니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양 현재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금양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008이 김도준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샵 008이 김도준 보내주세요. 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받으셨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했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다들 세력을 알고 전문가님께서 들어가신 거 맞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됐고 제가 60이 넘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안타까워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유명하다는 누구누구한테 갔는데 계좌 손실이 50%입니다. 아, 이런 소리 할 때 저는 속이 타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간에서 세, 뭐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유튜브 중에서도 유명한 친구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가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지금 현 시국입니다.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뭘 챙기죠? 영수증. 영수증. 그런데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수증은 안 챙기나요? 얻은 곳에 여러분들 노란톱박 여기도 들어가고 A도 B도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들어가셔서 한 2, 3주 됐는데도 수익을 못 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주수증 정말 중요합니다. 영수증 말고 이제는 주수증 챙기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세력 노름이라고 했는데 수익으로 증명해봐. 그래서 제가 타 방송에서 이미 타합을 찍고 왔던 이유도 바로 이거죠, 그렇죠? 월 8일부터 해서 제가 타 방송에서도 수익률 탑을 기르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간단하게 시간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엔캠. 제가 이거는 1월 29일 날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이천전지 전액 제조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LEL 솔루션, NEL 솔루션하고 SK1의 공급 중에 있고 지금 2023년 3.7만 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만 7천 톤이면 적은 게 아니죠. 2025년에는 4만 1,500톤 공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에 있는 세일메이커들하고도 공급 확약까지 되어 있는 엔캠은 앞으로 2차전지의 새로운 대장주로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엔캠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제기법상에서 급등을 하고서 눌림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법이 뭐죠? 빅토리 기법. 아주 시그니처 기법이라 해도 간에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법이고 세력이 출발하는 지점에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하였던 그 출발자리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애가 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뉘앙스가 있죠. 자, 보세요. 화살표인데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장대음봉이 세력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했습니까? 중심성 끄어라. 자, 지지 받으면 공장할 거다. 밑으로 내려갈 때 보지 마세요. 자, 이게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세력들이 이렇게 뺍니다. 세력 바이킹 제가 이야기하죠. 사십 프로. 사십 프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십 프로 빼면 신용 미술 장구 제로 되죠? 여러분들 깡통 차는 자리입니다. 자, 이 정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렇게까지 만들고 누가 세력이 올리더라.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 자리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정확하게 집을. 그래서 오 그레일 만에 제가 무려 오십 일 프로 수익 주는 종목이 바로 엔케미였습니다. 여러분. 천만 원 들어가셨으면 오 일 만에 오백 십만 원. 일억 들어가셨으면 오 일 만에 무려 오천 백만 원 수익 내는 자리에 김사부의 기법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 또 뭐 드렸습니까? 1월 22일 날 방송 아예 방송했었죠. 토요일 날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27거래일 만에 163% 수익을 주고 눌림 주고 조정 주고 기간 주고 가직 주는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법에 기가 막힌 기법. 이 레고 블록입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레고 블록입니다. 이 기법은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구현해서 차트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니 분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차트의 계기판과 같은 게 바로 뭐다? 레고 블록인데. 이렇게 레고 블록에 위에서 올라오면 급등을 합니다. 올라오면 급등을 하고 눌림 주니까 지지 받고 이 선이 무슨 선인데 하단 선 레고 블록 하단 선인데. 저항 받다가 지지 받다가 하다가 올라오니까 벌써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5거래일 만에 무려 56%의 수익 주는 기법이 바로 IT센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4x4는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1월 13일에 제가 드렸어요. 8거래일 만에 몇 프로죠? 57% 수익입니다. 그게 뭐가 있더라? 김사부의 빅토리 기법. 콜라 기법 있죠. 자 보세요. 빅토리 기법 나왔나요? 하사할표 떴죠. 하나, 둘, 세 개 정도까지는 봐주셨습니다.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만드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요? 중심선만 그으세요. 빅토리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자 지지 받나요? 지지 지지 받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 도대체 무슨 선이길래. 여러분들이 선 끊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주식은 선을 잘 그을 줄 알면 됩니다. 내가 그은 선이 의미 있는 선이면 뭐죠? 참새, 잭잭. 참새들이 와서 오록을 모이는데 캔들이 와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더라. 그것은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분봉상에서도 옆으로 줄을 세면서 참새, 잭잭할 때는 그것은 누군가가 의미 있게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존재를 뭐라 한다?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인수웨이머는 2그랠 만에 24% 수익 주는 자리였습니다. 1월 13일 날 기법이었고요. 이거는 1월 6일 날 제가 드렸죠. 폴라리스 오피서. 11그랠 만에 59% 수익 주는 자리에 대포, 핀볼, 레고블록, 콜라 기법.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제가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기법이 얼마나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하는지는 현장에서 실전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까지 꺼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 지지 맞고 이렇게 날라가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려 59%의 수익입니다. 천만 원이면 590만 원, 1억이면 5,900만 원 수익 내는 자리에 김사부의 이 기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이스트 소프트는 1월 6일 날 제가 드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두셔야 됩니다. 어렵나요? 어렵지도 않아요. 제 기법은 드리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을 꺼드리고 이 위에 지지받는 걸 잘 보라. 선을 꺼서 잘 보면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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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지지받는 어떤 자리든지 들어가면 15억 원 만에 무려 몇 프로요? 117% 수익입니다. 여러분, 천만 원에는 1170만 원 수익이라니까요. 100만 원 들어가셨어도 117만 원을 15일 만에 수익을 보는 자리였고 1억이면 1억 1,700만 원의 자리에 김사부의 기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란톡방에 있었던 히든 종목 복귀를 하면서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USB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김도준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가 좋았을까요? 전문가님, 테마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좀 먹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항상 대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는 SNS 시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테마들, 이슈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초동자체 관련주로서 대박을 쳤고 작년에 저희 수익률에, 그렇죠? 타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바로 신성 델타 테크예요. 저희 기법에는 대포, 핀볼, 레고 블록 기법 다 걸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8그램 만에 무려 467%의 수익을 올리는 자리에 바로 김사부의 기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가 또 연관이 돼 있다고요? 테마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잘 타게 되면 그 이상의 급등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아셔야 되고 저희 기법에 중심선을 이렇게 끊어놨죠, 그렇죠? 중심선을 끊고 지지받으면 보세요. 줄을 세울 땐 수상하게 여기라. 그리고는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18그램 만에 무려 467%인데 드디어 올해 이것을 뛰어넘는 종목이 하나 나왔죠. 작년 11월에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 하면서 대박을 쳤던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여러분, 이런 테마들 안에서 대박 테마가 많이 나오고 대박 종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47 그릴 만에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잡아줬던 종목인데 4780원에 잡아서 625%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700%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무슨 기법이 있습니까? 대포, 핀볼, 레고 블록, 콜라 기법이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대박을 친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내가 좀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막 이것저것 쫓아가지 마시고 테마 하나만 제대로 잘 잡아도 제대로 된 투자의 먹거리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바이오가 최고의 테마였고 그것으로 시장을 많이 크게 만들어 나갔죠. 그러나 지금은 테마들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발굴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서 세력이 가더라 뭐라고요? 이슈를 가지고서 세력이 움직이더라. 그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준이 뭔데 했을 때 테마의 기준. 일 다시 일로 들어갈 거예요. 일 다시 일 너무 중요하다. 일 다시 일은 뭔데? 15, 30. 이게 무슨 숫자죠? 아는 소리? 무슨 숫자? 예전에 상한가 숫자인가요? 그렇죠. 15%가 예전에 상한가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에서 30% 간 종목. 그러니까 테마군 내에서 AI 테마다. 그럼 AI 테마에서도 15%에서 30% 간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장률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 예전에는 15%가 상한가 시절이었고 15% 이렇게 이상 만들 수 있는 것은 세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에서 30%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하면 30% 간 종목 위주로만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빠바방. 스마트 머니 돈이죠. 돈. 세력이 여러분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돈이 들어간 곳에 집중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종목을 그냥 넣어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200억. 그렇죠. 200억. 얼마라고요? 200억 이상 보자. 뭐가. 하루에 단일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보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요. 상상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조용하던 애가 막 100% 200% 300% 500% 1000%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자 이렇게 막 올라가.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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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자 서울 개미가 부산 개미 대구 개미 광주 개미 대전 개미 찍고 해가지고 여보세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개미 한 번 불러. 제주 개미님. 왜 그래서 깡 하면서 전화가. 네. 아 이번에 AI 테마가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전국에 있는 개미들 한번 단합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개인 투자자는 다 이합 집산이더라 어떤 사람은 삼 프로 먹고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 프로 먹고 생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삼십 프로 먹고 떨어지는 사람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누가 있더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자고 그것이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우리는 상관없어. 그렇죠 그런 정보에 집중하자 그랬을 때에 자 이러면은 이날 장대 양봉에 뻘겋게 달아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김사보가 좋아하는 중심선 닦으라고 왜 이 중에서 오십 프로 정도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면서 된 돈을 썼겠네 그리고 얘가 썼는데 얼마 정도 썼다 최소 백억 정도는 썼네. 그러면은 동호회 세력은 아니잖아. 그러면 삼백억은 더 좋겠네 오백억은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백억 이상 들어간 세력 머니가 스마트 머니가 들어간 종목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면 더 좋겠다. 작년에 제가 대박을 책에 만들었던 건 채찜피티가 나온 이후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무슨 그것이 로봇이든 의료도 뭐든지 AI가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집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대박을 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가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뭐 상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정려 이런 거 말이고 그런 거는 한 번 단일이잖아요 그죠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거 단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다른 테마들은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설상 물렸다 치더라도 다시 올라오면은 그렇죠 내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밸류업 테마입니다. 자 국내 정시회가 이제 그동안에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해서 저평가 받는 거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키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윤곽이 드러날 건데 이런 게 이야기가 솔솔 나오자 정권가에서는 업종별로 주가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분석을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PBR PBR이 뭡니까. 자 PBR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경우 아주 기본이에요. 뭐냐 주가가 자산 비율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건데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당 주가에 대해서 자산 비율로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청산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냐면 PBR 1 미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쉬운 말로 이런 말이죠. 이것저것 다 빼고 그게 얼마 남는다 이런 이야기 말하잖아요. 얘가 이 회사가 기업이 미래에 얼마를 수익을 내고 이런 비전 뭐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만약에 딱 다 팔고 남는 얼마 정도 남는데 부동산 기업 빌딩 뭐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현금 보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했을 때 그것이 일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거예요. 기가 막히네 주가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비전도 빼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가가 될 수 있는 것만 다 청산했는데도 주가가 그거보다 더 낫다는 건 뭡니까 주가 가치를 너무나 지금 낮게 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끄집어내겠다 이래서 밸류업 테마가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정권가에서 뽑아내느냐 원래는 작년 사월 달에 도쿄 정권소가 PBR 1 미만의 기업들 대상으로 주가 분석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상량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부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PBR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주의에서도 이런 테마 안에서 이런 애들이 있더라. 성화의택 서현희와 PHA 보겠습니다. 성화의택 PBR이 얼마죠? 0.57 대단히 저평가 받고 있네요. 기업 실적도 좋은데 맞죠?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제 하나 복합 소재죠. 시트 멤버 시트스 멤버까지 이렇게 만들고 양산 차종에 관련돼서 차량 경량화, 전기차 부품 관련 주의기도 한 이 종목이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더라. PBR이 얼마라고요? 0.57 세상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안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상승했는데 그렇게 만해도 안 갔어요. 30% 가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 김사부가 좋아하는 3파동 자리잖아. 기가 막히는 자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지금 있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공량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1차, 2차 이렇게 공량할 수 있겠죠? 서현이와는 어떻습니까? 0.67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자동차용 내장제품이죠. 시트 관련해서 전문 생산업체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호실차까지 올라오면서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밸리오까지 오면서 같이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되면서 아닌 게 아니라 한 번 상승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꺾고 빅토리까지 떠줬네요, 기법상에서. 이거 놓치면 억울하겠네. 김사부하고 요리하는 거는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pH입니다, pH.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얼마예요? PBR이? 0.33. OEM입니다,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관련돼서 도우무빙 시스템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 블라블라 다 하고 있죠. 도우, 힌지 관련 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중심선을 끈데 왜 끄죠? 빅토리, 종가선까지 끄겠습니다. 이 안에 오면 한 번 공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 PHE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밸류업 테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USB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여러 종목들과 또 테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매매기법을 모르면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매매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해주신 대포기법, 핀볼기법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자, 주식시장. 주식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쉽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을 김사부 기법원에서 만날 수 있고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어른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지도 않고 제가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냥 항상 중간 하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주 여러분도 주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배웠어 어떤 분은 저한테 십 년 배웠는데. 하수연을 하더라고요. 아 뭐 정권사 유명한 정권사 애널리스트도 있고 제자들이 많죠 여의도에도 제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 별명 중에서 자격증 저보다 많아. 다섯 개 이상 되는 친구들인데 재문분석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끔딱지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준 종목은 다 잠자는 자더래요. 그 정도면 다행히 이게. 지하 삼층도 있어요. 왜 아니 재문분석을 그렇게 철저히 하고 정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줬는데 더 자꾸 빠지는 거야. 체력이 없는 종목 여러분 거리량이 없고 하는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실전하고 관계 없더라 학교 공부 육년 초등학교 육년. 중고등학교 육년 대학교 4년 공부한다고 실전에 나오면 다 됩니까 인생살이 아니죠 이 공부는 그냥 공부에 만족하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고 그렇죠 내가 주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자꾸만 음복만 만들고 그렇죠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뭡니까 시장에서 이미 30년 동안 검증된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진리 맞나요 그렇죠. 소크로테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보다 한참. 젊으신데 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프 남은 시간이 많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주식을 가만히 보니까 세력이 노름이네 세력이 움직여야 합니다. 축하 움직이네 이게 맞나 그래서 급등주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세력이 들어가 있네 그래 그렇다면 나는 뭐 하겠다 세력 차트 공부하겠다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삼 개월이면 육 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입니까 예 자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편성해서 편안하게 수행되는 기법이 뭐라고요 보물선 매법 트레저십 매법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쉽다 세력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백 프로에서 삼백 프로를 목표로 하는데 시제를 잘 타고 나면 오백 프로 천 프로까지도 가더라.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삼백 프로 이상이면 항상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더 여러분은 아이큐 지식. 그렇죠 뭐가 주식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김사부 기법의 특징 트레저십 매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효수명입니다. 호수명이 아니고 효수명이에요 효율성입니다. 아니 이 바쁜 시국에 하나 배운 데 하나 알면 너무 억울하잖아. 김사부 기법 하나 배운 것 같은데 다섯 개 열 개를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머리처럼 아주 효율적인 머리죠. 이게 해병대 머리라고 드러나 봤습니까. 예 육십 넘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염색할 필요도 없어. 예 양쪽 머리 염색할 필요 없고 머리 감고 그냥 제일 바르면 끝. 효율성입니다 자 수익성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 합보도 요거는 강조해야 돼 왜. 자 우리 인생이 그렇죠. 죽값도 막 흔들리고 차트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막 흔들려서 할까 말까 이러는데 내가 배운 기법도 의미가 그렇죠 정확하지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자 캔들이 나오면 저는. 하살표를 드리든지 동그라미도 드리든지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 껐든지 종가선 껐든고 참새 잭재. 예 여기에 있으면 매수하면 돼요 기분 나빠서 내려가는 놈 잡지 마라 기분 좋다고 날아가는 애 잡지 마라 다 내려온다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잡자. 예 못 올라오면은 안 잡고 날아가면은 그냥 놔주면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다 말씀드리고 이 다섯 개의 기법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에 영상으로 찍어서 거기에다 엔더 뭐까지 드린다고요. 검색시까지 넣어서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법 다섯 가지 빅토리 대포 핀볼 레고 블록 콜라 기법 시장 특성에 맞게끔 어떤 기법이든지 정확하게 적응이 가능하다. 급등교 초기를 잡는 빅토리 기법 눌림목 추각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추각 매수하다가 그동안 코피 터졌잖아요. 눌리더라 왜. 이 안에 있는 개미들 슈퍼 개미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에 지지받으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잡는 기법 그 다음 핀볼 기법 단기 눌림목 잡고 그 다음에 레고 블록 우리나라 박스건 시장에 박스건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리고 스윙 종목에 최적화돼 있는 바로 콜라 기법까지 새롭게 여러분한테 드리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법이 어떤 기법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다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터카와 타카시 비엔에프죠 비엔에프라는 친구인데 닉네임을 비엔에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대가예요 이 친구는. 시장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알바로 모은 돈 천육백만 원 현상범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상이 좀 그리는데 너무 주식에 몰두하고 하루에 맨날 김밥만 가지고 묵고 그런 주식을 하는 친구예요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로 천육백만 원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팔천억을 만들었는데 이 팔천억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계좌를 오픈한 계좌 고수들 중에서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익률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친구가 뭘 하는데 이십오 일평선이 일정한 이격을 버리면서 아이고 그게 복잡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이십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이동 평균선은 연어와 같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회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격을 가지고서 이 친구가 연구하는데 2, 3일 거래해서 최대 10일 안에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수익률 보세요. 기가 막혀죠. 몇 프로? 1% 1% 그리고 과감하게 손절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기법입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풀어드릴게요. 이 기법을 제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최적화 시켜서 만들어서 하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린색 하살표 그리고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면 이 하살표가 나오는 5개 캔들 안에 이 은밭이나 검밭이 나오면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면 우리는 그 나온 하살표 난 캔들의 중심성을 끌을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 매수하면 돼요. 자 그래서 NK 몇 프로예요? 206%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김사부가 여기서 다시 드렸죠. 여러분한테. 이때는 무슨 기법? 빅토리 기법으로 드렸죠. 그래서 50% 넘는 수익이 났던 자리에 바로 김사부의 기법이 있었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세요. 자 나오죠. BNF의 기법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울 게 없어요. 해석을 이미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고 하살표가 나왔네. 그린색 중심성 끄어라. 지지 받나? 받다. 눈이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자 내수. 132% 수익 주는 자리에 뭐가 있더라? BNF 기법이 있더라. 자 보세요. BNF 기법 4그레일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린색 하살표가 나왔죠. 먼저. 자 5개 캔들 안에 중심을 잡고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면은 바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KCP입니까? 네 맞습니다. NHN KCP입니다. 이거 잘못 적혀있습니다. NHN입니다. NHN. NHN. 자 이거 고쳐줄게요. NHN. NHN KCP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왔던 자리에 있습니다. 92%였죠. 자 솔트룩스 110% 수익 주는 자리에 BNF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시가 시장이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예 지금 설날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벤트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오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요런 게 있습니다. 김사부 기법 영상 검색 시까지 포함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죠. 교부의 절착리에 판매 중에 있는 세력을 주식을 모르고 그렇죠. 세력인의 주식이 세력 노름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주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 있는 책이 있어요. 절착리에 판매 중인 그 책도 이번에 같이 선물로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등 희든 종목 공개합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방송이지만 김사부는 월나수목금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항상 있죠. 그러면서 매월 매일 희든 종목으로 드리고요. 매수다청 공개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슈 테마 있으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슈 테마 중요하죠 테마 최고의 예 우리의 스탭이 함께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죠 김사부하고 그리고 김사부하고 같이 우리는 추식 동호회하러 같이 가입시다. 예 갑시다 그래서 희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가져가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플레이디 워닝홀딩스 피에이치에이 서연 이화 본 종목도 있네요 아까 중에 테마에서 그렇죠 그래서 더 쉬울 거예요 자 플레이디를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kt그룹에서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데 얘도 pbr이. 일 미만입니다 아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구글 프리미어 파트로 선정돼 있고 고객사의 메타 네이버 호실적 키 이번에 나왔죠 그죠 예 그것과 맞물리면서 얘가 급등을 하고 있는 자리에 김사부의 기법이 걸려들었는데 한번 급등하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 기가 막히 제일 좋아하는 김사부가 안전한 자리 안전한 자리에 여러분한테 들었으니까 공룡하는 것은 김사부의 노란 통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원익홀딩스 왜 좋습니까 pbr이 0.25밖에 안 되네요 기가 막히다 그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관련해서 예 이 회사가 가스를 원하는 조건을 해서 공고하는 장치인데 요걸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정착공장 그렇죠 공정 소재인 전구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전구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반도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원익홀딩선을 계속해서 반도체가 올해 화랑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관심 집중하는데 PBL은 얼마라고요? 0.25밖에 안 된다니까. 자, 그렇죠. 자리 예쁘게 잡았네요. 이렇게 선까지 꺼드렸습니다. 이 안에 온다면 우리가 같이 요리를 해보시죠. 서연이와 아까 드렸어요. 이 종목 봐시고요. 그다음에 PHA 테마에 보셨죠? 일산이었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매매기법 찾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업 밸류업 기대감 있는 PHA 살펴봤고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BNF 기법도 배웠습니다. 고객사, 호실적의 상한가를 가한 플레이 D, 매매기법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